승규 씨, 저거 찍고 우리가 면접 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좀... 누가? 차원우! 와! 와! 차원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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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차원우, 차원우! 은우였구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너무 필요하지, 너무 필요하지. 야, 너... 왜 이렇게 말하자네. 너 찍고 나왔어야지. 너 만진함이잖아. 나올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오! 벽소리도 좋다. 야, 여기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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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실제로 보니까 너무 잘, 너무 잘생겼네요. 재밌다. 진짜 잘생겼다. 아, 진짜 만화네. 오, 놀랬어요, 지금. 우리 너무... 앉으세요. 앉아, 앉아. 와, 은우였구나. 남자가 봐서 잘생겼다는 건 진짜 대단한 거거든. 은우가 이렇게 막 되게 재밌지는 않았었는데? 여기 안에 있으니까 되게 재밌네. 형을 만나지 않았던 시간 동안 조금 연습했어요. 가려서 잘한 거예요? 원래 이렇게 말을 센스 있게 잘해요? 가려서 잘했어. 잘했다고도 못했는데, 잘했다고도 못했는데 그냥 좀 긴장이 덜 됐던 것 같아요. 막상 앉으니까 좀 갑자기 긴장되네요. 아니, 근데 나는 이렇게 센스 있게 말하는 스타일인지 몰랐어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차은우 씨. 저도 이제 사실 아까 안에 있긴 했지만 면접자로 참여하는 거에서 아까 지원서를 썼어요. 아, 썼어? 네, 썼어요. 아, 여기 있구나. 인턴 지원서. 이름? 이동민. 운명이 이동민이구나. 아, 차은우가 예명. 네. 운명이 이동민이구나. 자, 그러면 나이는 24살. 아, 좋다. 정답. 아이, 너무 좋다. 자, 그리고 특기는 영어 1호 중국어. 거짓말. 아니, 저게 다 된다고요? 이거 그 영어로 자기소개 간단히. 할 수 있어? 우리가 또 아니, 진짜 집사부일체 해외에 많이 나가요. 아, 그래요? 네네네. 편안하게. Hello, my name is 차은우. Nice to meet you. I'm here at 집사부일체 for supporting brothers, seniors, and experience the broadcasting company. It's really famous program in Korea, so I hope you guys enjoy this show. So don't miss out. Stay tuned. Thank you. 와, 잘한다. 아니, 야, 그 우. 아니, 너의 단점은 뭐야, 그러면? 저요? 저는 형처럼 재밌고 싶어요. 뭐야? 야, 이제 매기기까지 하네. 야, 이것도 개인 코드 중에 하나거든. 조심스럽게 매기기. 학창시절 꿈. 어? 검사, 경찰청장, 아나운서, 선생님. 잠깐만, 이런 직업을 일단 꿈꿨다는 건 물론 꿈이기도 했지만 어쨌든 공부를 좀 했었어? 학교 다닐 때는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했어? 와, 잘했을 때는 3등까지 해봤어요. 전교? 전교 3등? 네. 전교? 전교 3등? 네, 잘했을 때 최고로 잘했어요. 아니, 그럼 전교 3등 정도 하면 보통 이제 감투 정도 하나 쓰잖아요. 아, 학생회장도 했어요? 어, 네, 했었어요. 야, 도대체 너 어떤 삶을 살았니? 대박이다. 우와, 뭐야? 아니, 학생회장 아니셨어요? 저도, 저도 했는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고 진짜 최고 점수 나왔을 때가 한 10등. 전교? 네. 우와! 아니, 근데 오늘 사부님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부님이? 오늘요? 오늘은 약간 좀 특별해요. 오늘 저희가 린턴십이 하나가 아니에요. 두 개구나. 아! 진짜 단순하다. 그거는... 그거는... 하나가 아니냐니까 그냥 바로 두 개구나. 두 개가 아니에요. 두 개도 아니야? 네. 세 개네. 세 개요, 세 개. 진짜 단순하다. 야, 막 깜짝 놀랐네, 나도. 두 개요, 세 개요. 네. 자.